인사 인사 앞으로 갈까요? 인사 먼저 해봅시다 둘 셋 더 플레이스 안녕하세요! 레이집입니다 또 한번 써봐주세요 저희는 5페이지 중 레이집가 되자고 해서 레인이 비 라고 지으게 되는건데요 저희는 페이스북에 검색하시면 저희 나오니까 한 번씩 검색하셔서 소품도 같이 하고 사진도 보고 스케줄을 보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멤버 소개를 먼저 할 건데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카페에서 새롭게 멤버 소개하는 건 어떠냐 그러다가 오늘은 옷이나 화장이 다르니까 과일에 비유하면서 저는 찬찬찬찬하게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과일에 비유해서 담당을 그렇게 할 건데 재밌게 봐주세요 네 저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비에서 최애를 맡고 있는 리허 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비에서 부리더명 남부를 맡고 있는 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비에서 석류를 맡고 있는 레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비에서 귤을 맡고 있는 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비에서 사과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뭘 맡고 있어요 저는 이 과일들의 주인인 레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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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여러분 선생님께 소개를 했는데 오늘 약간 재밌었을 때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갈 건데요 저희가 곡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둡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저희가 여기서 열심히 춤을 출보기 때문에 더 기운이 올라갈 거라서 아무래도 더 추정하더라도 그래도 같이 저희 예쁘게 열심히 출 테니까 어둡하지 마시고 사진이나 영상 예쁘게 찍어주시고 네 저희 축하받으시려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랑 황호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해보니까 네 호흡 많이 해주세요 네 호흡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